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한 V영어의 김지영이고요.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은 클릭하신 거일 수도 있어. 여법. 한 문제밖에 나오지도 않는데 특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럼에도 이걸 이제 보겠다, 듣겠다 라고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나는 어법을 완전히 뭐 완전 진짜 쌩노베이스는 아닌데 좀 맨날 선지 두 개 세 개 중에서 좀 헷갈린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쓰신 분들. 아니면은 이 어법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만 89점이 나오거나 79점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또는 내신에도 지금 어법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업은 철저하게 뭘 위한 수업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전력을 위한 수업이래서 완전 저 밑바닥에 있는 1형식, 2형식 이런 거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알려드려요. 즉 무슨 소리냐면 기본 개념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좀 빠르게. 대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적인 추가 요소들이야. 그건 예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즉 기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항들 아니면 기본 개념 자체에서 네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가지 못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너의 빈 곳을 팍 쳤을 때 이게 날라가 버린다고. 자 이걸 제가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어떤 것들을 제가 가르칠 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결정하는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 자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짧게 짧게 어떤 것들을 가르칠지 얘기할 건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이시 맞습니까? 대미 맞습니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에서 야 이거 대미 맞니? 후미 맞니?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해석 자 짧게 갈 거야. 이제 이건 본 수업이 아니니까 이슈만 한번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which라는 게 있고 where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관계대명사라고 불렀고 밑에 건 관계부사라고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보통 앞에 선행사 이런 말 들어봤죠? 선행사 같은 거 자 지금 이 용어들이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이 수업은 맞지 않는 거야. 그냥 들었을 때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좀 하실 수 있고 자 위치 앞에는 보통 사물을 나타내는 선행사 where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온다고 하고 뒤에는 이제 얘는 불안전하라고 얘기하고 얘는 완전하고 얘기하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암기해왔던 암기어법이지.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거 봐.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평가원 문제 곧 몇 문제가 날아갑니다. 왜요?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었는데 선행사 종류가 이런 게 나왔었다고 치자 음 블랙볼드 칠판 이거 질문 블랙볼드는 사물이니 장소니 당연히 사물이잖아. 그러면서 위치를 고른다. 하면서 바이바이 될 수도 있다고. 왜냐고? 야 블랙볼드는 사물인 건 우리 입장에서 맞긴 맞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냐? I just wanna touch the blackboard. 나는 그냥 칠판을 만지고 싶었어. 그러면 나한텐 사물이지. 그러나 I put my right hand on the blackboard. 내가 나의 오른손을 칠판 위에 올려놨다? 그럼 장소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거야.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업법 지식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더하라는 건 과연 네가 알고 있는 그 천편인률적인 암기어법이 과연 다 맞느냐? 이거 슬쩍 얘기할게. 평가하는 문제에서 앞에 선의사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 Delicacy. Delicacy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섬세함입니다. 섬세함.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야. 얘들아 섬세함은 사물이니 장소니. 이런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을 보여주게 하는 업법 수업인 거예요. 결론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수업에서 얘기할 거니까. 지금 방금 아 라고 하는 뭔가 좀 더 넓혀야겠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시면 아마 기본 업법에다가 아 요게 더 있네 라는 걸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니?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이시만니 대미만니 이렇게 묶어놨어. 그럼 당연히 무슨 문제야 이거? 단순이 아니면 복순이 이거잖아. 맞아. 맞는데 그거까지만 하는 건 그냥 기본까지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알파적인 추가 요소를 더 알아야 되는 건 얘들아. 겉으로 보기엔 이거 입과 대미 단복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일 수도 있냐. 이건 감옥적어를 사실을 골라야 됐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생겨버리고 시각이 그냥 경주만처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특히 업법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밑줄 친 거 주변만 깔짝깔짝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런 거 아는 거 얘들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 개념 다 해드립니다. 기본 개념. 뭐 이게 관계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불완전 종류까지 제가 기본 개념 해드려요. 근데 그걸 좀 빨리 하는 것 뿐이지. 좀 한번 정리하느라고. 자 하나 더 가볼까? 이거 어때? I have friends. 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 몇 명이 are happy. 행복해.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니? 야 이거 대미냐 아니면 후미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또 여기서 어 이거 전치사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걸 들어본 거야. 어 그럼 뒤에가 뭔가 이제 완전해야 된다는 걸 들었어.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뭐 관계 부사랑 똑같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주어가 없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순간 또 아니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까? 봐봐. 문장이 한 개라면 한 개의 문장은 뭐를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장이면 뭐가 기준이야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너 안 돼. 주어 이러면 안 된다고. 주어 동사가 지금 문장 개수의 주인공이 아니고 마침표죠. 뭔 소리야. 한 문장이잖아 지금 이건. 절이 두 개일 수 있지. 주어 동사 절이. 자 이건 결국 한 개의 문장에는 주어하고 동사는 역시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 건 맞아. 이건 원칙인 건 맞는데 한 개의 문장의 기준이라는 것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기준인 거야. 그렇다면 한 개의 문장 이게 한 개에 있어. 마침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한 개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인 거 이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지? 근데 한 개의 문장이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어 또는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올 때. 지금 뭐가 필요하지? I love you, you love me. 이거 되니? No.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게 정상적이잖아. 어법에서는. 즉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것이 필요해. 이건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네가 이걸 고르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 썸어보뎀 주어 동사 이렇게 해버린다고. 자 이거 이건 어 교육청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최근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이 수능 문제를 제가 쉽게 변경한 거예요. 너 이거 할 준비 되있냐고. 근데 이게 어렵다. 아 이거 주어 동사 한 개, 두 개, 한 문장. 이게 어렵다? 그럼 어떤 못 하지. 근데 들으니까 해야 된다? 그럼 빨리 하시는 게 맞아.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얕은 술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기업법이 아닌 좀 더 어떻게 해야 실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상을 좀 정리할 거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니애들아? 자 여기 잠깐만 다시 봐봐. 제가 지금 한 세 부류를 여기다 좀 써놨는데 이게 관계사 문제이던 이게 이땜 문제이던 이 문제이던 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석이야. 제가 이 OT를 찍는 건 이미 이 수업은 다 완강한 상태에서 찍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 이렇게 해볼까라는 나의 계획을 OT로 말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내가 이미 다 끝낸 걸 돌아서 아 내가 그거 했었는데 나 그거 가르치는 거 맞다. 나는 확신으로 나 그거 했다라는 거야. 그걸 그래서 좀 확신을 주어주고 싶고 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이미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강의에서 너 어법을 자꾸 형태로만 푸는데 뭐 완전 불완전 목적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형태로만 푸는데 해석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넌 무조건 틀려라고 얘기합니다. 저 세 문제예요. 다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걸 10개 년치의 평가원 문제만 가지고선 모든 선지들을 다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해석이라는 건 이런 거에요. 이거 해석 잘 되니 찾다의 과거형인 파운드야. 위에 건 어려운 게 없어요. I found my cat 난 내 고양이를 찾았다. 괜찮아 잘했어. 근데 여기 네가 만약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최악인 거야. 나는 찾았습니다. 나의 고양이를. 행복해. 죽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게 최악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거야. 나는 내 고양이를 찾았다. 해피를. 고양이 이름이 해피인 거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더 오버하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파인드의 과거형인 파운드는 찾다 말고도 뭐도 있어야 돼. 뭐뭐를 아이고 미안해요. 뭐뭐를 뭐뭐라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게 돼야 돼. 이거 내가 그냥 쓴 거 아니고요. 평가원 문제들이 있는 걸 좀 쉽게 쓴 겁니다. 해석해서 푸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거야. 근데 모든 선지들을 다 해석해서 푸는 건 아니야. 자 이 수업은 다시.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법을 좀 하셨던 분들은 고민되게 만드는 건 어법 선지 두세 개야. 근데 그 두세 개를 자꾸만 스킬로 법칙으로 문제 풀잖아. 되다 안 되다 하죠. 그럼 그걸 뚫어내는 방법은 뭘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저의 이제 어법 수업은요. 약간 구문하고도 연관성이 좀 비퍼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는 하지만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단순 어법만 푸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방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고 싶다. 그럼 하셔도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년치의 평가원의 어법 문제 최근까지 나왔던 수능까지 나왔던 어법 문제를 선지별로 정리를 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진도가 느려요. 이미 돼가지고 다 완강했다 그랬죠. 제 기억엔 1강은 두 문제가 꽤 안 풀어요. 근데 뭐야? 선지를 한 8개를 정리하나? 맞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초반에 있잖아. 봐라. 초반만 잘 버티시면 이미 완강했다 그랬잖아. 해보니까 그래. 초반만 잘 버티시면 기본 개념과 예상 정림을 한 잘 버티시면 뒤에는 날라다녀요. 왜? 평가원 문제는 또는 여러분들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계속 반복이니까 그래. 이 줄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거야. 나머지는 뭐? 이 안에서 꽝 꽝 꽝 꽝 이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언나가는 저 세상에 있는 거 이거 잡아다가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패턴화 시켜드려요. 괜찮아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판단은 근데 이 사항들을 딱딱딱 들었을 때 어? 저게 낫는데? 어? 저런 게 있었어? 이런 분들은 네. 네. 말 안 해도 알죠? 네. 어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 어법이기 때문에 어 긴 강자로 하기가 좀 힘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짧게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강인가 8강? 좀 짧게 끝냈어요. 그러니 어 한 일주일에 한 두 강 정도씩 세 강 정도씩만 목표를 하셔가지고 빨리 어법을 빨리 한 번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돼요. 되셨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처음에 수업을 듣는 게 목적이야. 먼저 수업 듣고 쉽게는 딱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 전에 평소에 막 그것보다는 시험 전에 아 뭐 했었지? 뭐 했었지? 뭐 했었지? 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일단 끝났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정말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연 설명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 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